아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홀입니다 성덕수 교수님 제10반 신민법 강의 2위에도 1131페이지 3번의 계속적 보증 하겠습니다 사마열홀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계속적 보증 양간의 1번의 의 계속적 보증은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일정기간 또는 부정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인은 금보증, 신혼보증, 민차인 채무의 보증 등 여러가지가 있다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과징한 책임이 요구되므로 보증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하여 민법과 보증의 보호법은 금보증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혼보증에 관하여 특별 법이 있다 아래에는 계속적 보증 가운데 금보증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양간의 1번의 금보증, 신혼보증 방간의 1번의 의 금보증은 당자 대원계약, 허험할인계약, 기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신혼보증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2015년에 개정시에 금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4.18조의 3 그에 따르면 민법상 거래관계의 종류를 특정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거나 또는 거래관계상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보증하는 포괄금보증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금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 2항, 제2의 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한다 그 결과 금보증에 관한 과거의 판례정의 428조 3에 어긋나는 것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증인보호법상의 금보증 보증인보호법도 금보증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법에서는 포괄금보증이 허용되지 않고 한정금보증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금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여 그것을 일반한 보증계약은 무효로 든다 금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특정한 개독적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개독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금보증의 대상인 주채무자는 금보증 계약을 책임할 당시에 1132페이지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례 채무, 조건부 채무는 물론 장례 증감, 변동이 예정된 불특정의 채무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금보증은 그 보증 대상인 주채무에 확정을 장례 금보증 관계가 종류될 시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종류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보증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이와 같은 금보증의 특질에 비춰볼 때 금보증 계약이 특정 기본거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기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거래의 종류만을 정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현재 또는 장례의 기본거래 계약에 기하여 금보증 계산 결산기 전에 발생하는 채무의 보증 한동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전부 한정금보증 계약인 경우에 미리 정한 기본거래 종류에 의하여 장례 체결될 기본거래 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보증 대상인 채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록 주체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거래 계약이 한정금보증 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보증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정금보증 계약은 거기에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거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주체험자가 한정금보증 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운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 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 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금보증 결산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금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한정금보증의 피 보증 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 계약 책임 등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제하여 하면 피 보증 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가리관의 책임의 범위 금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명으로 특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 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최고액 보증 한도액을 특정한 경우 보증인은 그 한도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때 그 한도액이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특약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다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한도의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식자 위약금 소매개선 기타 주채무의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새길 것이다 반려보겠습니다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한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보증 한도액을 정하여 금보증을 하고 아울러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금수당권 설정 금기를 하여 일상 보증도 한 경우에는 금보증 약정과 금수당권 설정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써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보증의 주채무와 금수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동일한 채무 이상 금보증과 금수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써 금수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금보증의 보증 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1133페이지 양가로 미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문에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금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금수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물수당 보증도 하였을 경우에 이 금수당권의 피담보 채무와 금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용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금수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이 금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인가 연계는 대학 당사자의 의사이성 문제라고 할 것이다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당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금수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다음 날 위해 피담보 채무를 한도로 금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수당권의 피담보 채무와 금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채무로서 채무의 액수는 금수당권의 채권채무 겸 금보증의 보증 한도액이 한정한다고 한 사례 양가로 티급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재산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경우에 이사들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관을 책임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게 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결심을 유화하고 사정이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연대 보증에까지 책임 한도가 유화가 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방관 3번의 해지이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금보증, 기타,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보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상당 기간의 경과 주체무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체무제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 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자에게 신의직선을 묶어할 수 없는 손해를 기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학설은 판례가 열과하는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한다 학설은 보증계약 선입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보증인은 해지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해지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옳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 선입 당시에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금 보증이나 한정금 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이 하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계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이사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1,134페이지 판례해보겠습니다 금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 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증 채무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 기간에 신용보증 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주채무증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고 하여도 구상보증인은 거래가 나야 아무런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본에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금보증인이 있어서도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과에 사도록 하겠습니다